시나리오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 1번 시트에서는 영업현황 분석표에서 판매 수량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영업이익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 수량이 3천일 경우에 영업이익은 295만 8천원이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판매 수익의 계산식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 수량이 3천이 아니라요. 판매 수량을 4천일 때 영업이익과 판매 수량이 2천일 때 영업이익의 결과를 시나리오로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는요. 물론 이름 정의를 하지 않고 셀 주소를 가지고도 작성할 수 있지만 셀 주소보다는 이름이 정의가 되면 좀 더 시나리오 보고서를 보실 때 편하시고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4는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수량하고 동일하게 이름을 판매 수량 그 다음 C15셀은 영업이익이라고 쓰실 건데요. 각각 클릭하셔서 이름 상자를 이용하셔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또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을 정의하겠다라고 하시면요. 범위를 지정해서 B4부터 C4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5부터 C15 그래서 B4는 C4는 B4에 있는 판매 수량으로 이름을 정의할 거고 C15는 B15에 있는 영업이익으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라서 이름을 범위를 지정하셨고 수식 탭에 가셔서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왼쪽 열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C4에 왔을 때 판매 수량 다음 C16에 왔을 때 영업이익이라고 이름이 정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4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이미세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판매 수량 증가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 셀에 아까 C4를 선택하고 오셨으면 C4라고 표시가 될 거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절대 참조를 꼭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셀 하나만 가지고 비교할 거라서 클릭만 하시면 자동은 물론 절대 참조가 되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현재는 3000인데 4000으로 수정하시고요.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를 만드셨으니까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그 다음 판매 수량 감소 그 다음에 C4 아까처럼 절대 참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C4가 맞는가 주소만 확인해 주시고 확인 이제는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시나리오 판매 수량 증가 판매 수량 감소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영업이익에 대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라고 C15셀을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판매 수량은 3000인데 4000, 2000으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영업이익의 결과가 맞게 구해져 있는가 네,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서 시나리오 1번 시트 뒤로 드래그하셔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1월, 2월, 3월 월별 세금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정의할 건데요. 아까처럼 왼쪽 열이나 첫 행을 가지고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각각 셀을 선택하셔서 물론 세율은 가능하지만 각각 클릭하셔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18셀의 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7셀을 선택하시고 속에 1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2셀 선택하시고 속에 2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6셀을 선택하고 속에 3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름을 정의를 하셨고요.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세율에 따라서 세율이 현재 12%인데 15%로 또는 9%로 값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B18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예측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남기셔도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B18셀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으면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 세율을 15%로 라고 15% 직접 입력하시거나 0.15를 입력하셔도 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에서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그 다음 9%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1월, 2월, 3월의 소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G7 컨트롤 키 누르고 G12 컨트롤 키 누르고 G16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현재 세율과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소개 1월부터 3월까지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시나리오 위치를 바꾸라는 언급이 없다면 현재 시나리오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만들어질 거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는 화면 시트를 좀 확대해 놓은 상태이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